아! 이번에 아이브 신곡 들었어? 하핳 좋아요 대박 좋아 애프터라이크 만큼 좋아 차타고니에서 그거 다섯 다섯 곡 연속 연속 반복해가지고 듣고 왔어 아이엠? 어 이번에 리즈님 분량 그거 많아져서 개좋음 키치 때는 별로 없어서 완전 속성 있는데 그 아이엠이 근데 반응이 지금 완전 화나산 그래요? 이미 뮤비 조회수 미쳤음 키치가 더 좋아요? 그거는 개개인의 그것마다 달라 키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선발매하는 곡을 더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 왜냐면 먼저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리 들어봤습니다 아이엠 키치랑 다음 주 수요일 날 초대석 아이엠 초대석 올라갑니다 나 왜 안 불렀어요? 나 왜 안 불렀어요? 나 왜 안 불렀어요? 그때 참고로 당해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? 그때 오지? 진짜 그거 할 수도 있어 적금 명령 신청? 아하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이브 초대석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중유재 씨랑 함께 했습니다 아하 진짜 경쟁자가 계속 늘어요 어?